학생부 교과 전형을 놓고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몇 년 전부터 전부 다 이게 뭐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고려대학교 딱 보시면 나오죠 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놈이에요 이놈 서류 20%요 내신의 반영이 80%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0%의 내신 반영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고대학추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성적이 조금 낮으면 한 1.5 될 거거든요 대체로 1.4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에서 추천 받아서 온 학생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내신 성적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으로는 변별이 안 되죠 서류 20%로 선발하는 거예요 자격기준 내신 자격기준이 있는 학종이죠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거잖아요 서울대 직윤이에요 서울대 직윤이 딱 이렇게 뽑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고대동국대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건대 경희대 그리고 내년 내년 2022부터 한양대도 정성평가 10%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에서 정말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 서류 반영을 점점점 늘리고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해주셔야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양대 입결입니다 한양대 입결을 쭉 보시면 다른 건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비교를 해보자고요 도구동문학과 1.66이에요 내신 1.66이요 와 진짜 빡세다 그죠 내신 1.6이면 본 적은 있으시죠 내 아들 내 딸이 아닐 뿐이지 본 적 없고 들은 적은 있을 거예요 전설상에 있었더라 뭐 이런 학생들 근데 기계공학부 1.33이에요 한양대가요 근데 고려대를 보시면 중호중문학과가 얼마 2.3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가 얼마 1.68 여기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 고려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한양대보다 성적이 낮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읽어야 되는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 전형 추천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학교 전형 추천을 해요 얼마가 추천을 받았다고요 내신 2.3이요 그럼 내가 다니고 있는 내 아들 딸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고대 추천을 내신 2.3이 받는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럼 얘들은 뭐야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입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대학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뭘 그걸 알아야 내가 뭘 준비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1교시의 연장선상입니다 궁금해하세요 그림은 안 그리셔도 돼요 그림은 그리실 필요 없고요 궁금해하세요 이 숫자가 뭐지 왜 내 상식과 다르지 그 궁금함에 대한 고민들을 쭉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답이 대부분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읽다 보면 다 있거든요 전남대입니다 전남대 학생부 교과정이 70% 컷을 봅니다 일반이랑 지역인재랑 비교해 보니까 사실 별 차이 안 나죠 실제로 지역인재랑 별로 차이 안 나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신의 우수함 이건 지방 거점 국립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는 거기에 서류를 넣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건 가면 갈수록 더 확대될 거고요 2028 입시로 가게 되면 주요 대학은 전체가 교과에다가 무조건 서류를 넣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수능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21년에 가형이고요 수학이에요 수학 표준 점수가 137점이었으니까 조금 그닥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만점자가 971명 2점짜리 1개 틀린 놈 3점짜리 1개 틀린 놈 4점짜리 1개 틀린 놈 통합형 수능 1기 147점 엄청 어려웠던 거거든요 수능 역대급 순서 역대급 난이도였거든요 만점자 2700명이요 1개 틀린 놈까지 1개 틀린 놈 4점짜리 1개 틀린 놈 3500명이요 그래서 다 맞은 놈이랑 1개 틀린 놈 수학에서 1개 틀린 놈까지 하니까 의학계열 정원이 나와버렸네 이게 현실이에요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죠 이번 2024년 9월 모평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죠? 똑같죠? 수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1.4% 의학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수학은 다 맞아야 되는구나 이게 전제에서 출발하는 정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내신을 망했으니까 전 정시로 가겠습니다 이딴 이야기를 하고 방에서 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모일반계 고등학교에 6등급 학생을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저랑 이야기하면서 울어요 엄마도 울고 딸도 울고 펑펑 울고 아빠만 안 울면서 막 아빠도 울먹울먹하면서 딸이 뭐라고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 잘 들으세요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딸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와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럴게요 이 엄마는 정말 아마추어구나 왜요?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간혹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논외로 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딱 질문하냐면 이 아이 방에서 문 닫고 공부하죠 네 저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학생하고 앉아가지고 자 핸드폰 잠깐만 내볼까 핸드폰 보면 유튜브 평균 시청 시간이 나오거든요 하루에 4시간 오 방에서 유튜브를 많이 봤구나 웹툰을 한번 볼까 이야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학생 가운데서 웹툰을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나와있는 웹툰 다 봐요 엄마는 뭐라고 했다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제발요 아마추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부모님 정시에서 성공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정시에서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 15시간을 공부하면 돼요 쉽다 그죠? 하루 15시간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15시간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올게요? 재수생들이 딱 그만큼 하거든요 재수생들이 그만큼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정시를 외치고 내신이 망해서 정시를 외치고 공부를 하라고 제발 그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고등학교 안에서 동네 100미터 달리기에서 이 아이가 100명 중에서 100등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국어선생님 20타 강사라고 20명 있는데 20타 강사라고 막 그랬잖아요 100명 있는데 100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전 이 동네에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잘도 되겠다 그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객관식 싸움이거든요 객관식 싸움이에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매일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전략도 없고 코칭도 안 되고 그럼 100% 실패해요 얘들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막 수능 만점 받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넘겨주세요 보세요 이거 2022년에 수능 수학 표준점수 재수생과 재학생의 차이점이에요 밑에 첫 번째 나오는 건 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재학생은 평균적인 분포 곡선이 좀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반면에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재수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수생의 특징이 뭐냐면 상위권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많고 4등급 밑으로는 재수생의 숫자가 형격하게 줄어들어서 재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랑 여기에요 왜 3등급을 딱 찍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3등급을 찍어서 보여주냐면 지금까지 쭉 보면 2022년 전까지는요 이 3등급의 분포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재학생 분포랑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등급 재수생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요? 그러면 이제 재수생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봅시다 오늘은 아 올해는 그냥 도전 한 번 될까 안 될까 한 번 도전 그래서 들어올 때 1.5년차 계획을 세우고 들어오거든요 요즘에 정시에 들어오는 재수생들이 1.5년차 계획을 세우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수는 샘플링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샘플링 한 애들이 어떻게 돼요? 3등급을 받아요 내년에 애들이 어디로 가요? 1등급 2등급으로 가요 대부분 다 1등급으로 편입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1등급의 재수생 비율은 높아지고 1등급의 재학생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등급은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한